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합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지움 류시아 번역 연금술사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류시아 선생님과 함께 통화를 우연하게 하게 됐습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를 어떻게 여러분이 많이 요청 주셔서 이걸 한번 어떻게 재간을 해볼까 하고 저자한테도 연락을 좀 해보고 또 여의치가 않아서 류시아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까 했는데 또 저희 글로벌머니 복사알롱 참여하시는 이윤정 교수님께서 류시아 선생님께 또 연락을 주셔서 또 연락처만 이렇게 그냥 먼저 저장해놓는다고 눌러놨다가 카톡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는 게 전화번호로 먼저 연락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긴 머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계신 사진만 봐가지고 목소리는 처음 들었는데 연예인 뵙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 얘기 저에게 보다가 아쉽게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는 아마 좀 재간이 쉽지 않겠다는 서로 판단이 섰고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류시아 선생님께서 가장 번역한 책 중에 아끼시는 두 권의 책이 바로 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와 나는 너가 아니고 왜 나인가 인디안 연설물 두 권을 읽으신 분들은 또 다른 눈으로 보신다고 해요 두 번째 책은 워낙 두꺼워가지고 그걸 다 읽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류시아 선생님과 함께 인연이 닿은 기념으로 에크하르 드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 정권을 다 읽으셔도 상관없다고 그래야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또 퍼질 거 아니냐고 말씀을 감사해 주셔서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소개 드려봅니다 오늘은 옴기니의 말 류시아 선생님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책은 다시 한번 재번역이 됐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은 그 전 번역 류시아 선생님이 두 번을 번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번역이니까 그 점도 참조해 주세요 행성의 미래에서 만나기를 자기 자신 안에서 생각보다 더 깊은 차원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있다 무엇을 믿고 어느 신을 따르는가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영성은 우리의 내면이 어느 차원에 이르렀는가와 관계가 있다 생각과 믿음 너머의 본질적인 차원으로부터 멀어지면 스스로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에게서 멀어지면 세상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의식 상태가 우리들 자신과 이 행성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후 8년 동안 에카르트 톨레의 다음 책을 기다려온 독자들의 인내심이 마침내 이 책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원제는 A New Earth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깊이와 넓이에서 한층 차원이 높아진 그의 통찰력은 이 책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이미 미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듯이 이 책으로 톨레는 세계적인 영성과 떠오르는 인류의 영적 교사 중 한 사람으로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었다 이 책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다 당신은 수천 년 동안 고통을 받아온 인류이다 당신 안에 그 인류로부터 자유로워지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곳의 한계를 경험하기 위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의식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 있다 어떤 한계들은 이 삶 속에서 극복할 수 있지만 어떤 한계들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도 있다 우리는 그 한계들에 반응하며 고통 속에 갇힐 수도 있다 아니면 먼저 내면에서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통인가 아니면 고통에 대해 깨어있는 의식인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삶을 괴롭혀온 불행을 끝내기 위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주어진 순간에도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에카르트 톨레는 사춘기 시절부터 끊임없이 자살 충동을 느껴온 심한 우울증 환자였다 절망감과 삶의 무의며매에 시달리던 그는 스물아홉 살 생일이 지난 어느 날 밤 깊은 회의를 느끼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어 뒤이어 그는 그럼 나라는 존재가 둘이란 말인가 하는 의문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진짜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이겠군 하고 생각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그는 의식이 중지된 상태로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진공상태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체험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려보니 창 밖에서 새 한 마리가 지저귀고 있었다 그 새의 울음소리는 그가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였다 그리고 창문 커튼 사이로 비춰드는 아침 햇살이 사랑 그 자체로 느껴졌다 또 다른 나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가짜 나를 버리는 순간 그는 생애 최초로 주위의 모든 것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신비함 그 자체임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단계를 어쨌든 일견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진한 레벨 동화 속의 세계를 믿는 그런 순진한 레벨에서 이제 삶을 좀 살다 보면 삶을 회의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그 시각 속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신비의 레벨이 있다고 늘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그 레벨에 정말 조금이라도 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깨달음의 밝은 순간으로 갑자기 솟아오른 이 아름다운 경험은 그의 과거를 녹여 없애고 삶의 행로를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톨레는 마음에 대해 다른 책들을 읽고 영혼의 스승들을 만나면서 열정적인 내면 여행을 시작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에서 벗어나 애고죠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는 것이 삶의 목적에서 깨어나는 일이다 실체가 아니면서 지속적인 실체인 듯 우리를 지배하는 애고 그 거짓 자아를 인식하고 그것에 가려져 있던 순수 존재를 회복하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이제 2500년 전 부타에게 일어난 사건이거나 구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이 행성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이 행성 고유의 폭력적인 갈등과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깨달은 인류의 출현이 우리가 곧 목격하게 될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이다 에카르트 톨레는 1948년 독일에서 태어나 13세에 스페인으로 이주했으며 영국으로 건너가 거의 독학으로 학교를 다녔다 런던 대학을 졸업한 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9살 이후 학문적인 경력을 포기하고 영적인 추구의 길에 들었었다 그 후 심리상담가이자 영적 교사로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지를 돌며 세미나와 강연에 참석했다 1995년 이래로 그는 캐나다 벤쿠버에 살면서 전세계를 여행하며 영원한 현재로 들어가는 좁은 문 현종과 의식의 진화 그리고 행성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특정 종교나 전통에 매어있지 않은 그는 마치 차분한 해설자처럼 인간의 굴레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각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 점에서 그는 지두, 크리슈 나무르티를 떠올리게 한다 모두가 찬사를 보내지만 거의 읽지 않는 것이 고전이라고 누군가는 풍자했다 출간되자마자 고전의 반열에 오른 톨레의 이 책은 그 풍자가 빗나가 많은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몇 번씩 되풀이에 읽으리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매번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새롭게 그 안에 담긴 통찰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생동안 진가방을 들고 있다 톨레는 그것을 고통체의 진가방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영적인 길에 어느 지점에 와 있든 목적지에 가까이 있든 또는 아직 멀리 있든 이 책은 개인의 성장과 영성을 위해 몇 년 만에 드물게 발견할 수 있는 선물이다 가슴에 대고 직접 말하는 저자이면서 예언자이기도 한 사람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당신은 그 영적 여행의 몇 걸음을 단축할 수도 있고 자신이 제대로 여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우리 모두는 이 행성의 미래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오늘은 고통체의 연금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고통체로부터의 자유는 무엇보다 자신이 고통체를 지니고 있다는 알므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존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과 깨어있음 속에서 자신 안의 고통체가 활동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무겁게 물려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일단 당신이 고통체의 존재를 인식하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인 채 가장할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살 수 없고 자신을 매번 새롭게 등장시킬 수 없다 자 이 고통체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과거의 감정들을 지속시키는 인간 마음의 습성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 장 안에 지난날의 감정적인 고통들의 집적체를 지니고 다닌다 그 집적체가 내가 고통체라고 부르는 것이다 동양의 용어로는 업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일이야말로 고통체와의 동일시를 끊는 일이다 당신이 그것과 동일시되지 않으면 고통체는 더 이상 당신의 생각을 조종할 수 없으며 그 생각을 먹이삼아 더 이상 자신을 새롭게 할 수도 없다 대개의 경우 고통체는 금방 해체되어 사라지진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일단 그것과 자신의 생각 사이에 연결을 끊어버리면 고통체는 에너지를 잃기 시작한다 그때 당신의 생각은 감정으로 가려지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 당신의 현실 이해는 더 이상 과거의 왜곡되지 않는다 이때 고통체에 갇혀있던 에너지의 진동 주파수가 바뀌어 현존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런 식으로 고통체는 깨어있는 의식을 위한 연료가 된다 이 부분이 칼룡이 얘기하는 그림자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이게 양자역학에서 우리 인간과 우주 만물 모두가 에너지다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 진동 주파수가 있죠 그래서 고통체에 갇혀있던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고통체 연금술 그림자 연금술 이게 이제 우리가 음향의 조화를 또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근원, 우주의 형성원리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빛과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한 거죠 이 행성에서 가장 지혜롭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인문들 중 많은 이들이 한때 무거운 고통체를 지니고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얼굴을 보여주는가에 관계없이 당신의 심리상태와 감정상태는 숨길 길이 없다 모든 인간 존재는 자신의 내면 상태에 해당하는 에너지 파장을 밖으로 내보낸다 비록 잠재의식으로 느낄지 몰라도 모두가 다른 사람이 내보내는 에너지 파장을 느낀다 다시 말해 자신이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지라도 그 느낌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대부분 결정한다 어떤 사람은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를 주고받기도 전에 매우 분명하게 그것을 느낀다 하지만 잠시 후 말과 언어들이 그 관계를 점령하고 그 말과 언어들을 통해 사람들이 연기하는 역할들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는 생각의 세계로 주위의 초점이 옮겨가고 상대방의 에너지 파장을 느끼는 능력은 급속도로 작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차원에서는 여전히 그것을 느낀다 이 부분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에서 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느낀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다 맞닿아 있죠 이렇게 깨달은 자들 혹은 또 앞서 있는 선진의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퍼즐처럼 조각이 툭툭툭툭 맞아 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통체가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찾는다는 것을 즉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면 많은 교통사고들이 그 시간 고통체가 활동하고 있는 운전자들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고통체가 활동하는 두 명의 운전자가 동시에 한 교차로에 접근했을 때 정상적인 상황보다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몇 배나 증가한다 무의식적으로 두 사람 다 사고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교통사고에서 고통체가 하는 역할은 운전자의 공격 성향이라는 현상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누군가 자기 앞에서 너무 천천히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 사소한 일에도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많은 폭력 행위들이 일시적으로 미치광이가 된 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전 세계법정에서 피고 측 변호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전혀 이 사람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말한다 마치 뭔가에 쓰여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는 바로는 어떤 피고 측 변호사도 판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사건은 정신장애로 인한 판단력 감퇴가 원인입니다 내 의뢰인의 고통체가 활동을 했으며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가 그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통체가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체에 사로잡혔을 때 한 내 행동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내 대답은 이렇다 어떻게 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당신이 무의식 상태일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할 때 당신에게 어떻게 책임질 능력이 있겠는가 하지만 더 큰 계획 속에서 인간 존재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 진화하기로 되어 있는 운명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오는 결과로 고통받을 것이다 그들은 우주의 진화욕구에서 이탈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오직 상대적으로만 진리다 더 높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주의 진화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의 무의식과 그것이 일으키는 고통까지도 그 진화 과정의 일부이다 고통의 끝없는 순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따라서 고통체 역시 더 넓은 그림에서는 필요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30대 여성이 나를 만나러 왔다 그녀가 인사를 할 때 나는 그녀의 공손한 태도와 미소 띈 얼굴 뒤에 가려진 고통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으며 불과 1초 만에 미소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바뀌었다 이내 그녀는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외롭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한 분노와 슬픔이 있었다 어렸을 때 그녀는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신체적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 나는 그녀의 고통이 현재 삶의 환경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무거운 고통체에 의해 약이 되는 것임을 알았다 그녀의 고통체는 생유리가 되어 그녀는 그것을 통해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아직 감정적인 고통과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볼 수 없었다 그 둘 다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었다 스스로 자신의 생각들로 고통체에 먹이를 주고 있음을 그녀는 아직 볼 수 없었다 말하자면 그녀는 몹시 불행한 자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차원에선가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내면에서 오는 것임을 그녀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나의 짐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에 틀림없다 그녀는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그녀의 의식을 그녀가 무만해서 느끼고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그녀의 불행한 생각들, 불행한 이야기들의 생유리를 통과시키는 대신 그 감정들을 직접 느껴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나라를 찾아온 것은 불행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행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못해 내가 하라는 대로 했다 눈물이 얼굴에서 흘러내리고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당신이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순간이 지금과 다른 것이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그곳에 있는 고통에 더 많은 고통을 보태는 것이 됩니다 그러는 대신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려는 듯이 참을성을 잃고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에요 난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물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가요? 당신인가요? 아니면 당신 안에 있는 불행이 말하는 건가요? 불행한 것에 대해 불행해야 하는 그것이 단지 또 한 겹의 불행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나요? 그녀는 다시금 침묵했다 내가 말했다 난 지금 당신에게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느낌들이 그곳에 있도록 허용하는 일이 당신에게 가능한가를 알아보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신의 불행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불행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그것이 알고 싶지 않은가요? 그녀는 잠깐 당황한 듯 하더니 1분여 동안 말없이 앉아있었다 나는 그녀의 에너지장에 갑자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눈치쳤다 그녀가 말했다 이상한 일이군요 난 여전히 불행하지만 이제 그 주위에 공간이 생겼어요 그것이 덜 중요해진 듯 보여요 내 불행 주위에 하나의 공간이 생겨났다 누군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들었다 물론 그 공간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 경험과 함께 있도록 했을 뿐이다 나중에 그녀는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고통스러운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려고 애쓰는 대신 직접 그것에 주위를 집중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그녀의 생각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불행한 나라고 마음속에서 만들어 갖고 있던 이야기와 하나가 될 수 없음도 깨달았다 개인적인 과거를 초월한 새로운 차원이 그녀의 삶에 들어온 것이다 현존의 차원이 불행한 이야기 없이는 불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녀의 불행의 끝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고통체에게는 종말의 시작이었다 감정 그 자체는 불행이 아니다 감정에 불행한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 불행이다 우리의 만남이 끝났을 때 나는 느꼈다 방금 또 다른 한 인간 존재 안에서 현존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음을 그것은 더 없기 기쁜 일이었다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식의 차원을 이 세상으로 가져오기 위함이다 또한 나는 하나의 고통체가 줄어드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과의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의식의 빛을 비춤으로써 방문객이 떠나고 몇 분 뒤 한 친구가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들렀다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친구는 물었다 여기 무슨 일이 있었죠? 무겁고 우물안기가 느껴져요 병이 날 것만 같아요 창문을 열든지 향을 피우든지 해야겠어요 나는 방금 매우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누군가에게서 커다란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으며 그 친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만남 도중 방출된 그 에너지의 일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으려고 더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능한 빨리 떠났다 아이들의 고통체는 때로 우울증과 의기소침으로 나타난다 아이는 무뚝뚝해지고 접촉을 거부하며 인형을 껴안거나 엄지손가락을 빨면서 구석에 앉아 있다 울며 발작을 일으키거나 심하게 짜증을 부리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몸을 던지거나 아니면 파괴적이 될 수도 있다 원하는 것이 방해받으면 고통체는 쉽게 폭발한다 그리고 발달한 애고는 원하는 힘이 더 강하다 부모들은 그들의 어린 천사가 불과 몇 초 만에 어린 악마로 탈바꿈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어찌할 도리도 없다 이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들은 의아해한다 많든 적든 그것은 인간 애고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의 집단적인 고통체를 그 아이가 나눠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또한 부모의 고통체로부터 이미 에너지를 흡수했을 수도 있고 부모는 그 아이 안에서 자신들 안에 있는 고통체의 모습을 볼지도 모른다 예민한 아이들은 부모의 고통체에 특히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정신 이상적인 드라마를 목격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감정적인 고통체를 야기하며 따라서 이 예민한 아이들은 종종 무거운 고통체를 지닌 어른으로 성장한다 아이들 앞에서 자신들의 고통체를 감추려고 노력하는 부모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지 말자고 말하는 부모에게 아이들은 속지 않는다 부모가 정중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가정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넘쳐난다 억압된 고통체는 매우 독성을 띠며 드러내놓고 활동적인 고통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다 그 정신적 독이 아이들에게 흡수되면 아이들 자신의 고통체까지도 발달시킨다 매우 무의식적인 부모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잠재의식에서 애고와 고통체에 대해 배운다 부모 둘 다 강한 애고와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한 여성은 나에게 고백하기를 그녀의 부모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할 때마다 그녀는 종종 그들을 바라보며 혼자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곤 한다 이 사람들은 정말 미친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났지 비록 그녀가 그들을 사랑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녀 안에 이미 그런 식의 삶이 정신 이상이라는 자각이 있었던 것이다 그 자각이 그녀가 부모로부터 흡수하는 고통의 양을 줄여주었다 부모들은 아이의 고통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자주 당황해한다 물론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그들 자신의 고통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이다 그들은 자기 안에서 고통체의 존재를 느끼는가 그 고통체가 활동할 때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생각으로 옮겨가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바꿔놓기 전에 그 감정을 자각할 수 있는가 아이가 고통체의 공격을 받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면서 감정적인 반응에 이끌려가지 않는 것 외에는 많지 않다 아이의 고통체는 그 감정적인 반응을 먹고 더 커지기만 할 것이다 고통체들은 매우 극적이다 그 드라마에 말려들지 마라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원하는 것이 방해받아 고통체가 폭발하면 당장 그것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배울 것이다 내가 더 불행해질수록 나는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게 되겠군 이것이 훗날의 삶에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비법이다 고통체는 당신의 무반응에 좌절할 것이고 진정되기 전까지 잠시 훨씬 더 격렬한 행동을 보일 것이다 다행히 어린아이들 속의 고통체는 어른들 속의 고통체보다 대개 활동 시간이 짧다 진정이 되고 나서 얼마 후 또는 어쩌면 다음 날 당신은 일어난 일에 대해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통체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질문을 해보라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어제 내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를 때 무엇이 내 안에 있었니? 기억할 수 있겠니? 그것은 어떤 느낌이었니? 기분은 좋았니? 내 안에 있던 그것에 이름이 있니? 이름이 없어? 만일 있다면 뭐라고 부르겠니? 만일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겼니?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니?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것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 잠자려 간 거니? 그것이 다시 돌아올 것 같니? 이것들은 내가 제안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다 이 모든 질문들은 아이의 내면에 관찰하는 능력 현존의 능력을 일깨우기 위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아이가 고통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당신은 또한 당신 자신의 고통체에 대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들려줄 수도 있다 다음번에 아이가 고통체에 지배당할 때 당신은 말한다 그것이 다시 돌아왔지? 그것에 대해 말할 때는 아이가 쓰는 단어들을 사용하라 그것이 어떤 느낌인가에 대해 아이의 주의를 집중시키라 당신의 태도가 비난이나 질책이 아니라 관심과 호기심의 성격을 띠게 하라 이것이 고통체의 길을 가로막을 것처럼 여겨지지도 않고 아이가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의 의식 뒷배경에 얼마만큼의 자각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심지어 고통체가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도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자각은 더욱 커질 것이고 고통체는 약해질 것이다 아이는 현존 속에서 자랄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날 아이는 당신의 고통체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음을 지적하게 될지도 모른다 모든 불행이 고통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서 벗어날 때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지금 이 순간이 거부당할 때마다 생겨나는 새로운 불행들이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할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그것에 예 라고 말하게 되고 더 이상의 불행을 창조하지 않는다 마음의 저항이 사라짐에 따라 삶 그 자체 삶 그 자체가 당신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 고통의 불행은 늘 그 명백한 이유와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언제나 과잉 반응이다 본인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버렸음을 알 수 있다 무거운 고통체를 지닌 사람은 불화 분노 상처 슬픔 두려움의 이유들을 쉽게 발견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하고 지나가거나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할 비교적 사소한 일들도 그에게는 심한 불행의 원인이 된다 물론 그것들은 진짜 원인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들이 그의 안에 숨어있는 과거의 축적된 감정들을 되살려낸다 그때 그 감정들은 머릿속으로 옮겨가 애고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강화시키고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고통체와 애고는 매우 가까운 친척이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감정적인 애고는 방아쇠가 되는 사건이나 상황을 자신의 화면을 통해 해석하고 반응한다 말하자면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 안에 있는 과거의 감정적인 눈을 통해 현재를 바라본다 당신이 보고 경험하는 것은 그 사건이나 상황 속에 있지 않고 당신 자신 안에 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사건이나 상황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것을 자신의 반응을 통해 증폭시킨다 이 반응 이 증폭이 고통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고통체는 그것을 먹고 산다 무거운 고통체에 사라잡혀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왜곡된 해석 몹시 감정적인 이야기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종종 불가능하다 이야기 속에 더 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수록 그것은 더 무거워지고 더 뚫을 수 없게 된다 이때 그 이야기는 이야기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의 실체로 여겨진다 당신이 생각과 그것에 따른 감정 속에 완전히 갇혀 있을 때 바깥으로 걸어 나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은 거기 바깥에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영화나 꿈속에 갇혀 있다 당신 자신의 지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당신에게 그것은 현실 그 자체이고 다른 현실은 가능하지 않다 당신에 관한 한 당신의 그 반응이 유일하게 가능한 반응이다 고통체가 일어날 때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다면 그때마다 고통체의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 일부는 늘 그랬듯이 불태워져 현존의 에너지로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고통체의 나머지는 서둘러 철수해 다시 일어날 더 좋은 기회를 즉 당신의 의식이 덜 깨어있는 기회를 기다릴 것이다 고통체가 일어날 더 좋은 기회는 아마도 당신이 술 몇 잔을 마신 후나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처럼 당신이 현존을 잃어버릴 때일 것이다 짜증과 걱정 같은 사소한 부정적인 감정도 고통체가 되어 되돌아올 수 있는 현관문이 될 것이다 고통체에 필요한 것은 당신의 무의식이다 그것은 현존의 빛은 견디지 못한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이것이다 고통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물론 그 대답은 그 개인의 현존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강렬한가와 더고 관계가 있지만 한 개인의 고통체가 가진 운명에도 달려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에게나 남에게 가하는 고통의 원인은 고통체가 아니라 그것과의 자기 동일시에 있다 당신으로 하여금 다시 또다시 과거를 살게 만들고 당신을 무의식 상태에 붙들어두는 것은 고통체가 아니라 그 고통체와 하나가 되는 일이다 따라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고통체와의 동일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다 그것에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고통체가 활성화될 때 자신이 느끼는 것이 자신 안의 고통체임을 아는 것 이 암이 그것과의 동일시를 멈추는 데 필요한 전부다 그리고 그것과의 동일시가 멈출 때 전환이 일어난다 그 암은 과거의 감정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 마음속의 대화를 차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행동까지도 점령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것은 고통체가 더 이상 당신을 사용할 수 없고 당신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고통체는 여전히 주기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또다시 당신이 그것과 동일시되고 그리하여 그 암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겠지만 그다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감정을 현재의 상황들에 투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자기 안에서 직접 마주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의 현존은 그것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다 그 감정은 당신의 존재가 아니다 자신의 고통체를 느낄 때 자신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자신을 하나의 문제로 만드는 것 애고는 그것을 좋아한다 암은 받아들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암은 또다시 희미해질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이 그 순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느낌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일부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과 싸울 수 없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고통받을 것이다 허용을 통해서 당신은 넓고 거대한 본래의 자신이 된다 당신은 전체가 된다 애고는 자신을 하나의 조각으로 착각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하나의 조각이 아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나타나며 그것은 신의 본질과 하나다 예수는 그것을 가르켜 이렇게 말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신약성서의 너희도 완벽하라는 온전함을 의미하는 고대의 히라버의 오역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온전한 자신이어야 한다 고통체와 함께 있든 함께 있지 않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춘함의 여러 소식들 책춘함 나비스쿨 뉴스레터 보시는 썸네일 나비스쿨.kr로 오시면 무료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 카카오에 있죠 책춘함 나비스쿨로 쳐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 또 카페네이버.com slash 북튜버 하시면 네이버 카페로 오실 수 있으니까 다른 우리 나비 책추님들과 좋은 대화의 장으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